일렉토닛 NRG 32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 4번째 월과 8번째 월이 끝난 후 16카운트 택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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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7, 8. 섹 12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